연속도로 하시면 돼요 연속도로 하시면 돼요 연속도로 하시면 돼요 너무 빨라요 선생님 연속도로 하시면 돼요 요정만 하시면 속도를 좀 빨리 해도 너무 커 그렇게만 안하면 지금 칠할 때는 굉장히 파란색인데 이제 계속해서 더 칠하면 거의 까맣게 늘어요 곤색 같은 느낌 처음에 이렇게 나올 때는 아 색깔 예쁘다 그 생각 들거든요 이따 색깔 다 덮으시면 거의 찜해져요 반대쪽으로 돌리셔가지고 그냥 쭉 넘어가버리세요 끝에서 떠버리면 저렇게 뭉치니까 쭉 갔다와버리고 쭉 갔다와버리고 반대쪽으로 돌려서 조금은 더 가까이 약간 걸어떨어져서 그거리 얘기하시면 돼요 너머에 떨어지면 또 색이 안 칠해져요 wün치지 않니 quarant이네 쉽게 마시지 못하네 으까맛다 응 잠시만 입가말로 입가마자 입가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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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